Tell me, tell me, tell me,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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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이거는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원들이 막 같이 진짜 젊은 피를 빠시는 거예요? 뭐예요? 아, 이거는 빠는 거죠? 젊은 피를 빠는 동시생들이 이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아, 이해가 돼야 되지. 그건 당연하고요. 일단 이해를 기본으로 하는데 문제는 우리 공무원 시험은 한국사 검정시험하고 수능하고 결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사 한 과목만 푸는 것이 아니라 그 과목을 12분, 20분에 보통 배정을 하는데 한 12분으로 끝내고 그 나머지를 국어 지문 읽는다든지 그다음에 영어를 푼다든지 이런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20분을 할애하면 사실상 좀 힘들거든요. 그럼 보통 잘 푸는 애들은 8분 컷이에요. 조금 중상위권은 12분 컷.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이거를 나 생각해야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보면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기가 어느 과목보다도 저는 이 한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의 잘하는 친구들은 반사적이네요. 반사적. 봉호동 전투, 청산리 전투, 간도참변, 자위참변 쭉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노래로 만든 게 오후추 청산가리 간장 미역국이에요. 근데 오후추 청산가리 간장 미역국을 했는데 오후추 청산가리 간장 미역국 오후추 청산가리 간장 미역국 그래서 이제 오는 봉호동 전투, 후추는 훈춘 사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거 지금 먹는 걸로만 쫙 이루어져 있으니까 맥락이 없지 않은데?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하는데 이거를 노래에 만들어 놓고 노래에 안 맞으면 엎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치려고 굉장히 그 노력을 좀 많이 썼던 자연스럽게 입에 붙도록 네, 붙죠. 그렇게 그걸 노래를 암기한 뒤에 그 사건들을 구체화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무장투쟁사는 사실 기출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출문제를 보고 그 경향에 맞춰 공부했는데 무장투쟁사의 거의 99%는 순서배열하고 그 전쟁에 누가 했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추 청산가리 간장 미역국은 문제 풀으면 다 순서예요. 그러니 그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너무 웃기다. 지금 샤워하면서도 혼자 부른데 그래서 선생님 부문자 너무 웃기다고 아, 너무 꿀같은 무장투쟁사가 정리가 돼버렸네요. 네네. 친구들이 불교사 보통 하시면 교수님 아시겠지만 불교사만 같고요. 보통 6시간, 7시간은 강의를 해요. 근데 강의 다 듣고 나서 문제 풀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년에도 노래로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게 제가 노래만 불러볼게 한 번요. 그 스님들이 쭉 나오거든요. 했을 때 처음에 나온 게 균여라는 스님부터 시작해서 의천, 진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만든 게 성준상의 기지 10번 실화 새로운 교장 흥이 났어 경겸한 애들 천천천천 좋았어 도노상수수성 선교 조개 묵자 유아들은 풀어서 묵자 요새 참여 1,100만원 보호사 임종이야 여기에 지금 스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슬퍼 원강이라는 스님이 수나라에다가 걸사표를 보낸 거야 당나라에다 걸사표를 보낸 거야 이걸 매번 물어보거든요. 매번 물어보는데 사실상 매번 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든 게 우리 텔미텔미 노래에 맞춰서 원더걸스 다섯 명 유식한 척 천초구 텔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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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걸스 원더걸스 다섯 명은 세 소고개 원더니까 원강이 바로 수나라에다가 보냈어 그래서 원더걸스 아 그래서 유식한 척은 유식한 척 유식분류는 척 원척 원측 유식한 척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짜 되게 잘 만드신다고 그래서 원더걸스 다섯 원더걸스 원더걸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원들이 막 같이 진짜 젊은 피를 빠시는 거예요 뭐예요 아 이건 빠는 거죠 젊은 피를 빠는 거죠 뭐 제가 이걸 만들면 그냥 빠는 거지 강사들이 쉽지 않아 정말 정말 연구원들을 쥐어짜서 네 맞아요